얼마 전 소아음 어린이 도끼 공연을 열어 화제가 된 가수 박상민씨가 이번엔 브루유도기 자선 콘서트를 갔습니다. 하나의 사랑을 비롯해 수많은 히트구로 준비된 무대와 함께 따뜻한 시간 나눠보시죠. 잠시 후에 2010년 월드컵 여성전 대한민국 대표팀과 투르크메니스탄 경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선수들 좋은 격이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더 풍성한 소식을 찾아올게요. 시장 여러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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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여러분 행복하세요.